나의 사람들 중에 나를 알아보준 한 사람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곳에서 만드는 기절이 있네요 너를 담아주오 지금 시도서 주오 예수님의 작품을 빌려주니 세상도 사랑하네요 무엇이 다 스쳐 가버립니다 당신과 모든 우린 흥무곤이다 고맙고 너무 순진하게 당신은 나의 흥미를 사랑합니다 당신과 모든 우린 흥미를 사랑합니다 당신과 모든 우린 흥미를 사랑합니다 당신과 모든 우린 흥미를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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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